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자세한 깨뜨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근혈로 나를 붙듯이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품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죽게 드리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듯이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 예수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닮으며 주 예수의 품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면 깊어진 삶을 죽게든 마지막으로 매일 마주와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시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여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면 깊어진 삶을 죽게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면 우리의 주 예수의 어떠한 영예시켜가면 우선은 마태복음 10장에 유지해 주신 사업 자원의 영예시켜가면 사업 자원의 영예시켜가면 bah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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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이러스적인 무브먼트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재반복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똑같은 설교이지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설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그러한 설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수십억을 아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과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하라 내가 너를 양들을 늑대의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이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면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런 늑대의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 같이 보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상고하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죠. 저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질문들을 이것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셰퍼드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도 좋은 셰퍼드라고 한다면 왜 그의 양을 과연 늑대 가운데 보내시는 걸까요? 이것이 여러분들께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좀 더 특별한 양일까요? 우리가 어떤 뮤턴트 쉽이라 가지고 우리 눈을 부릅뜰 때에 막 레이저가 나와서 그런 늑대를 해칠 수도 있고 그런 방어 능력이 있는 그런 특별한 쉽이라서 그런가요? 저희가 이런 특별한 양이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싸울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에서 3번의 그런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힘이 없고 약했을 때 양치는 목자를 잃은 그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양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양, 그리고 이 세 번째의 양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쉐퍼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 번째 양의 특징은 바로 이 양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목자의 도움과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목자는 큰 목자, 막대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휘둘러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문제를 답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늑대 가운데 보내시나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애들이 잠을 들 때에 부모들이 옆에 가서 재우면서 책을 읽어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배움을 얻고, 또 그 교훈을 통하여서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 전에 그것을 읽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후드를 쓴 조그만 쥐입니다. 이렇게 피크닉 가방을 들고서 할머니를 만나러 그 생쥐가 걸어가죠. 그것을 알고 늑대가 미리 그 할머니에게 가서 그 할머니를 잡아먹어요. 그렇게 하고 그 할머니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 숲속에 있는 할머니 집을 찾아왔죠. 그런데 봤더니 할머니랑 모양이 다른 거예요. 큰 귀가 있고,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저러고 있지? 그리고 할머니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잘 듣기 위해서 이 큰 귀를 갖고 있는 거라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왜 이렇게 코가 그렇게 크세요? 그랬더니, 내가 좀 더 너의 냄새를 잘 맡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할머니가 왜 이렇게 큰 이빨을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더 잘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한다. 그리고 그 늑대는 흉내를 먹어요. 그리고 그 늑대는 그 작은 생쥐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잠자기 때에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야기해주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늑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보다 더 양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는 것은 그곳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잘 찾는 늑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잃은 양을 위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데인저러스한 그런 위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가야 하고 그 가운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주님께 가지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부딪힘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아갈 때에 잃어버린 그 양들을 되찾는 그러한 역사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굉장히 실천적인 예들을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다섯 가지만 보도록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되어 나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추수할 일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방정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합니다. 이것은 그냥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할 때에 바로 저곳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들이 보냄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교회에 이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여서 미셔너리를 보내고자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컨텍스트와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은 오직 열두 제자밖에 없습니다. 이 열두 명밖에 이미 회심한 자들이 없는데 도대체 일꾼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저기에 아무도 교회도 없고 어떤 선교사도 없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신학교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하베스트를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일꾼은 결국에는 그 하베스트 가운데에서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교회사역을 시작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배웠습니다. 나는 사탄이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더 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세이튼보다 저 사탄보다 내가 내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검은 마술에 의존하는 마녀들과 마녀들이 같이 추정한 어떤 재의를 가진 그런 2단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는 파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르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여러분들 또 그리고 다른 많은 크리스찬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려갔고 그 바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여러 코너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더러운 잘못된 어떤 욕망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열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올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우리가 크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감정이 놀랐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조차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눈이 커지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진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디자이드를 없애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아 안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다시 파티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조차도 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저에게 와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그 파티에 더 이상 사람들이 오기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너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것이 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당신은 내가 뭘 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함께 기도했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그걸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해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주님께 삶을 드리는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을 모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늑대가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수의 사람들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70명의 집단에서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자 다른 타운으로 보냈죠. 한 팀을 두 명으로 예수님이 묶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묶어서 함께 살고 있는 타운들 그리고 마을들 또 작은 모임들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오이코스입니다. 그런 가족들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가진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커뮤니티들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멀리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 속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당대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세상 가운데 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자 할 때 이미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른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는 일단 먼 시작점에 있는 사람을 찾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안 좋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토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토양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그런 비료를 같이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카페에서 시작했는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커피샵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크리스찬들이 갈 만한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녀가 있고 또 어떤 컬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안 좋은 사탄 제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커피를 먹고 또 체스를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려운 것들, 어떻게 삶이 깨어졌는지, 어떻게 아픈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함께하는 인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가까웠다. 그러면서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또한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서 그 능력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왕이 너희를 보낼 때 그 왕이 너와 함께 가고 그 왕을 보므로서 너가 가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에서 주님은 말씀하십시오. 이 닷들을 연결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고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할 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어두운 정말 깜깜한 밤에 그 밤의 힘을 이기는 것은 가장 작은 빛의 근원이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웃이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비춘다면 어둠이 떠서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방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방을 막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누가 나방이고 누가 바퀴벌레인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빛을 딱 비출 때의 그 차이를 알게 되는데 네, 바퀴벌레는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빛을 향해서 나방들은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빛의 근원이 되어서 전등이 되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집 안에 또한 우리가 어디에 구석에 가서 품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나아갈 때가 된 것이죠. 이 네 번째 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평화를 매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슈퍼스프레더라고 이야기한 전염력이 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타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평화하게 하는 어떤 총매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께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집에 기거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그 집에 있어라. 그렇지만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명령을 줍니다. 그 집에 거해야지 다른 집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복음이 전염되길 원하시는데 한 집에 머물라고 하시는 걸까요?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바이러스가 일하는 방법이고 또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이러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우스에서 하우스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어떤 비밀적인 그런 전략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총매제, 매개체를 찾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person of peace, 그런 그 안에서 그 어떤 공동체의 평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화의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궁금해하고 계속 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관계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또한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명성,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잘 알려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좋은 캐릭터를 가졌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캐릭터 때문에 안 좋은 평판과 두려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미노 펄슨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받아서 하나가 딱 팁핑해서 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움직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잘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는 그런 예들을 신학성서에서 보여준다면 매튜가,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비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렇게 리스펙트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를 택하여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삼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에 오셨을 때 파티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 회심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서 모든 사람이 오도록 만든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가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으로서 있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께 왔을 때 다른 모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는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는 총매제가 되었고 또 빌립은 그로부터 떠나갔습니다. 바로 지금의 그 컵틱 교회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성령의 힘을 품고 또한 성서를 들고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네류도 그러한 예이죠. 베드로가 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 또한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안 좋은 의미로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평판이 좋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녀가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를 보고 모두가 다 주님께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예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 사람이야말로 다 아는 정말 앙평이 높은 사람이었죠. 언제나 그냥 벌거벗고 있었고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거기에서 뒹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냥 천 개가 넘는 다른 목소리 다중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나는 군대 귀신이다. 나는 많은 귀신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보트에서 내려서 나아가서 만났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자 그것이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 대량돼지의 살산가 자살하는 그런 것이 벌쳐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보는 돼지 독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것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조크를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장난스러운 것이라고 보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올바른 정신으로 와서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도시에서 누구도 이만큼 악한 영의 힘에 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복음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는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정말 그 큰 능력을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해서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신사적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았고 보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스라고 했을 거예요. 그곳이 위험하니까 이제 나랑 같이 떠나자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너는 여기에 거하면서 너에게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곳이 데카볼리라는 곳에 갔죠. 데카볼리스, 그러니까 데카볼리라고 하는데 열 개의 폴리스, 그런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열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 몇 가지 고쳐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까 이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는 것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데카볼리스인데 이 데카볼리에 뭘 알아서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과연 가서 뭐를 이야기한단 말일까요? 그렇지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할 일은 옷을 제대로 입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된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는 뭐, 알그멘트를 해서 이길 필요도 없고 그냥 치료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데카볼리 지역으로 왔을 때 이 거라사 마귀에 들린 이 사람들 이 사람을 통화해서 변화받으면 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또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런 떡과 또 물고기를 떼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고 또 고쳐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사역의 시작점이 귀신들님에서 우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치를 걸어가는데 저렇게 손이 하나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섬뜩한 생각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밑을 간절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가정을 할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죠. 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손에 연결된 몸체가 저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바로 이 person of peace, 평화의 사람은 저런 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손을 잡는다면 저 손과 함께 이 모래를 펼쳐내고 그 안에 있는 몸을 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데리고 여러분의 교회로 가지 말고 그곳에 있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신겨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제가 저희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으므로 그 사람이 심겨진 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저는 마약 밀매상을 만났는데 그의 삶이 이렇게 다 깨어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가진 인간관계망을 다 끊게 하고 저희에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매주 가서 그 사람을 만났죠. 세례를 줬고 그리고 그의 클라이언트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같이 또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는데 그 사람의 하우스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50명의 사람이 나아가서 그 사람들만의 교회를 또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의 프린시프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든 가든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을 찾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평화의 사람 평화의 충매제의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떠날 수 있을 만큼 있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한 어떤 오이커스 공동체와 식소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곳에 그 person of peace가 있죠.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리고 그 한 통매제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people of peace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생겨날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영향력을 가지고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복음이 그 다른 공동체로 또 가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바이러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펼쳐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 가운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멈추고 교회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깥으로 꺼내기만 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이고 전염력을 가지고 펼쳐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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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